하철가는 자 그렇게 하시고 흥복아 그리고 시방 우리가 자진육장 뭐 그런거 하죠? 네 내가 하나 또 이쁜거 가르쳐줄게 흥복아 좁게 하고서 아이고 흥복아가 이쁜 곡이여 그러고 나서는 흥복아를 여러분들이 흥복아를 완창으로 하고 싶은거였지? 아니 여기가 지금 완창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다 완창이야 아니야 완창 감이 어떻게 완창을 해 근데 이걸 알아야 하는거를 들을 수 있더라구요 그 의미를 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흥복아를 하고 나면 심청가 심청가하고 춘양가쪽으로 다 해드릴거니까 걱정할거 없어요 완창으로는 저기만 해줄게 흥복아로만 이게 짧으니까 2시간 반 정도잖아 40분 그러니까 요거 흥복아를 완창을 하나 가지고 있고 얘 가벼우면 죽을 때까지 감으로 남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심청가나 춘양가는 좋은 대목들을 대목대목대목으로 빼서 이리 빼고 저리 빼서 한 2시간 분량 또 만들면 돼 왜냐면 한 4시간 막 이렇게 돼 5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2시간 배운다는게 아니야 여기서 조금 한 30분 저쪽에서 한 30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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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빼서 배우면 이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심청가도 그렇게 해야지 막 5시간 6시간 잘 할 수가 없잖아 질려서 죽을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나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안 배운 또 나머지 부분들을 차근차근 배워서 자기가 있다면 그 분량이 돼 이제 퍼즐 맞추기로 퍼즐 맞추기로 근데 맨날 그냥 막 청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듯이 빼면 지루해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쁜데 뭐 슬픈데 뭐 또는 기쁜데 뭐 재밌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발처해서 배워야 된다고 수업이요 어 안 배웠어? 우리나면 배워서 가지마 연습시 그렇지 현수입니다 현수 거기서 현주 거기서 거기서부터 안 배웠어? 확 끊어버리는구나 아예 잘 끊었어 아주 멋지 현수님 다 할걸? 낙모간 저건 찬 바람에 시작 낙모간 저건 찬 바람에 백설마 백설만 펄 펄 펄 두번째 방에서 펄 펄 두번째 방에서 펄 펄 펄 휘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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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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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퇴고보면은 퇴고보면은 열 번째 파기야 퇴고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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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섯 번째 파기에서 은이 완성이 돼야 돼 그건 세 개가 퇴고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시작 금세 개가 외워 보면은 월백 설 백 시작 월백 설 백 그렇지 월백 설 백 시작 월백설백 천재계 백거원지 아홉 번째 방 천재계 백거원지 모두가 백파리히기 모두가 백파리히기 백파리히기 모두가 백파리히기 모두가 백파리히기 모두가 백파리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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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백파리히기 모두가 백파리히기 이 버시로 굽나, 버시로 굽나. 잘한다. 구정 세월은 터득시 흘러가고. 구정 세월은 터득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축을. 다시 청축을. 다시 청축을. 다시 청축을. 다시 청축을. 어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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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청축을. 어려워라. 4등 없이 거기서 굴려버려야 돼. 시작. 다시 청축을. 어려워라. 오하세상. 시작. 오하세상. 본님네들. 본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이내 한 말 들어보소. 그렇지. 하나 둘. 이내 한 말 들어보소. 하나 둘.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일단. 인생이 모두가. 그렇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산다고 해도. 산다고 해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그렇지. 걱정 근심 다 체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 전흥 북망산 전흥 흙이로구나 북망산 전흥 흙이로구나 북망산 전흥 흙이로구나 그렇게 해야돼 흔히 남발을 하면 안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둔둔은 가고 평탄하게 가다가 한 번씩 착착 강조해줄 때만 해주고 이렇게 가야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잖아 여기에다도 빨강색 저게다도 빨강색 그래놓으면은 빨강색이 살지를 않지 색이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죄다 빨간 줄을 밑줄을 걸어놓으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몰라 하하하하 그런 위치야 똑같애 언더라인을 하지만 감사합니다.